안녕하세요. 레디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성인 전용 호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생각했을 그런 성인 전용 숙소, 우리나라의 모텔 같은 곳은 라브호텔로, 줄여서 라브호라고 합니다. 라브는 러브인 거죠. 일본 애들 발음이. 라브호도 성인 전용이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성인 전용인 곳입니다. 일본의 호텔과 료칸 중에는 흔한 것은 아니지만 성인 전용, 그러니까 호텔 전체가 노키지존인 곳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완벽한 휴식, 조금 더 조용한 휴식을 지향하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주로 고급 료칸과 호텔에서 성인 전용을 선택합니다. 작년 7월에 오키나에 갔을 때 글렘디호텔이라는 성인 전용 호텔이 막 오픈을 했었는데 마침 여기 지배인분이 전부터 알던 분이어가지고 호텔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여행업에 있다 보면 이렇게 호텔에서 숙박은 하지 않고 방만 구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인스펙션 한다고도 하고 일본어로는 시타미, 사전답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시타미를 할 때도 빈방인 거 알면서도 혹시나 몰라서 노크를 합니다. 손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뭔가 세심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하우스키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놀라지 않으려고 하는 걸 것 같아요. 성인 전용 객실이란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침대에 이렇게 미니어처 양주가 있습니다. 만약 이 호텔에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숙박하러 간 거였으면 바로 한 잔 까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했네요. 그리고 어쩐지 술 마시기 좋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객실에 그냥 와인잔도 있고 스파클링 와인잔까지 있고 물론 객실에 스파클링 잔이 없어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호텔에서는 룸 서비스로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가져다 주기는 합니다. 발뮤다 커피포트도 있고 욕실 어메니티도 좋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편히 신고 다닐 수 있는 슬리퍼는 숙박하고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다. 어메니티는 대부분 가져와도 되지만 욕실 가운이나 실내복, 침구 같은 거는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오키나와 글렘디 호텔의 실내복은 약 7만원 정도 별도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호텔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베개랑 침구류까지 파는 호텔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회사의 임원분을 모시고 료칸 여행 인솔재로 갔었는데 그 회사 대표가 여러 료칸들을 가봤는데 여기 유카타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이 유카타를 가져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료칸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돈 받고 팔라고 했는데 판매하는 유카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던 거라도 돈 내고 가져가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매뉴얼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정말 매뉴얼 사회라는 거를 이때 좀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그럼 혹시 어디서 사오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맞춤 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중에서 안 판다고.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인솔자였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대로 전화기도 참 힘들고 중간에 껴서 조금 애매했던 기억이 있어요.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내가 뽀일까? 막 이런 생각도 살짝 했습니다. 안 믿길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종종 료칸에서 유카타나 게다 같은 거 챙겨가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게다나 유카타 훔쳐갔다고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손님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손님한테 전화해서 훔쳐갔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래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웬만하면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레스토랑도 2인 테이블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성인 전용 호텔은 2인용 호텔이랑 같은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식사 후에 가볍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라운지도 있습니다. 살짝 불멍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곳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나름 유행하는 인피니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음료나 주류를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어서 수영하면서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수영장만 영상 찍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센스 있게 예쁜 음료를 가져다 줘서 이렇게 찍긴 했는데 논알콜이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긴 하지만 성인 전용이란 컨셉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곳이었고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참 괜찮았는데 아쉽게도 올해 7월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숙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인 전용을 포기하고 어린이도 받는다는 건데 오키나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좀 알아보면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기후의 오키나와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으로 가기 좋습니다. 괌사이판 정도는 아니지만 비행기를 타보면 아이들 울음소리가 한일로선 중에는 제일 많이 들리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일본 전국이 1.44인데 오키나와는 1.95 도쿄는 오키나와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1.24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높다는 거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의 대부분 음식점, 심지어 이자카엘까지도 아이들을 위한 의자라든지 노리시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여행가기도 좋은 거죠. 잠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키나와는 출산율 1등일 뿐만 아니라 속도위반 결혼, 대키차타콘도 1등입니다. 전국 평균이 25.3인데 오키나와는 좀 과하게 높은 42.4에요.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정말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오키나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전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해요. 출산율이랑 이혼율 말고 또 1등인 거는 일본 전국에서 맑은 날이 적은 것으로 1등입니다. 많은 거 말고 적은 거로 1등이요. 오키나와는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랑은 달리 맑은 날이 별로 없다는 건데 이 부분은 통계적인 거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섬이기 때문에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급변하기 때문에 맑은 날이 적은 거로 1등이라고 해서 막 우울하거나 뭐 그런 곳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오키나와이기 때문에 글램디 호텔의 성인 전용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도자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요미탄초에 있고 중부와 북부로 넘어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 여행을 하기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언젠가 오키나와 여행 갈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참고해보세요. 멤버십 게시판에는 제가 글을 올리기는 했는데 제가 며칠간 몸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기였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더 예민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